원앤드원 김민성 커브죠? 커브 좌측! 자이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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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김민성 역시 커브를 노리고 들어왔죠? 직구냐 커브냐 저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섯 개 들어와야 돼요 이번에는 아주 김민성 선수 말씀드린대로 전형적인 잡아당기는 타자거든요 커브를 노렸는데 마치 커브를 던져줬어요 네 밥상을 차려준 걸 잘 받아 먹었네요 네 김민성 시즌 8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1회 초에 득점 찬스를 놓쳐서 조금 의기소침했던 넥센인데 저 홈런이 상대의 팀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네요 제대로 맞았어요 그렇죠 흔히 말해서 마음껏 휘둘렀다는 게 이런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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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